이런 거 안 이런 거 왔다 이거 왜 이거도 안 이런 거 왔어 야, 이거 못돼? 주의야! 야, 갚은 суд어! 잠시 와, 잠시 와! 그래도 안 해! 야, 어어? 빨리 안 해! 아니, 미안해! 찬솔아 자신감있게 가가지고 그냥 차 형아도 있을다고 그랬지? 앞으로 너 공격하는 꼴대 있잖아 저쪽 저쪽으로 빵빵 차 달라붙어 찬솔 앞에 막어 찬솔아 너는 달리기가 빵빵이야 빠르니깐 공앞에 가서 형아들이 못가게 막은거야 엄청 빨라 찬솔아 시작한다고 채혁아 일로와봐 형아들이랑 한다고 기죽지 말고 가가지고 니 앞에 발에 공 닿으면 차 알았어? 빵빵 차 야 이유로 방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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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솔아 기죽지 말고 바로 차 앞에 오면 어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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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 찬솔아 으악 으악 발로 차 그렇지 재혁이 잘했어 으흠흠 흠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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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했어 찬솔아 잘했어 더 씩씩하게 차 알았어? 물은 가는 길에 사서 먹자 아무래도 사 물은 가는 길에 사서 먹자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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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